하하하하하 왜 어디에서 온다? 야!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? 나중에 얘기해 여자일걸 봐 당장 말해 박상! 저 사촌동생 사촌동생 가자 가 버봉 가자고 버봉! 사촌보봉 가! 여기서 이러지 말라니까! 아아아아아아악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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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누군가를 들어올릴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근력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근육 생성에 꼭 필요한 단백질 섭취까지 모델분 잠시만요 오늘 단백질 몇 그램 드셨어요? 네? 아 모르셨구나 매일 몸무게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우리 저 배우님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? 72 정도 72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 배우님은 매일 72g이 필요하네요 소고기 470g 정도인데 예예예 살아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셀렉스로 단백질 드셔야겠어요 자 셀렉스 어떠세요? 맛있는데요? 그렇죠? 그럼 계속 가볼게요 레디 액션 야 혁수가 단백질은 물론 필수 아미노산 류신, 비타민 D, 칼슘까지 한 번에 운동이나 바쁜 아침에도 매일매일 간편하게 웨레이징 영양설계 매일리어 셀렉스 맛있다 맛있다